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어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나 규치, 관련된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념도에서 보시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컴퓨터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CPU나 메모리, 디스크와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운영체제이고 이러한 CPU나 메모리 등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웹 어플리케이션, 게임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것들을 모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형태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드웨어와 달라서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보시면 첫번째가 비가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실체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드웨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 복잡성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단일 기능을 구현하기보다는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고 만들어내는 과정 역시 복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순응성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하여서 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고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부 수정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의 기능이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다른 기능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변경은 다른 한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복제성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제하여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Ctrl-C로 복사하고 Ctrl-V로 붙여넣기 해서 쓰는 것이죠. 다음으로 비마모성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마모하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드웨어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용하면 고장이 나거나 또는 마모되거나 성능이 저하되거나 하는 특징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기능의 변경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비마모성이고 마지막으로 상품성이라는 것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고려하여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여야만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체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으로 배포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징 소프트웨어는 상품용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내부의 구조 중에 일부를 수정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수정하여서 재배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작권을 포기했거나 저작권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프리웨어라는 것은 프리라는 의미 자체가 무상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저작자에 의해서 무상으로 배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사용자들은 그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웨어라고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개 소프트웨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개되어 있다면 무상으로 받아서 내부 구조를 바꿔서 다시 재배포하거나 상용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 두 가지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에 따라서는 통신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언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동작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그리고 직접 회로 입력장치, 출력장치 그리고 주변장치들이 모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요소이겠죠. 입력, 처리, 출력, 제어, 피드백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토대가 되는 입력값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로직이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동작이 되는 이유는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러한 처음에 입력한 입력값이 보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 입력값에 더해서 다른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출력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돌려주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1이고 입력값이 1이고 더하기를 하면 처음에 0이 있을 테니까 결과로는 1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돌려주면 기존에 있던 1에 또 다시 1이 들어가서 2가 되는 이러한 구조가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모두 구성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요소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